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당장 언제 해요? 자림쓰니 먼저 가셔도 돼요. 밥 먹고 좀 이따 하려고요. 맛있다. 오늘 필받아서 방송 좀 오래 하겠네. 군침 담당. 내가? 아 네. 부모님 감사해요.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내목이니까 저리 가요. 미치겠다. 방송 일정 공지에 다 있어요. 아 나중에도 보고 싶어서요? 저 방송국 오시면 언제 방송하는지 무슨 게임 하는지 다 나와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아마 오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림쓰님.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저 밥 좀 먹고 할게요. 밥 먹고 치킨 먹으면서 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림쓰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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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웃겨요. 나 이거 하다가 웃다가 배꼽 떨어질 뻔했어. 어제 새벽 내내 웃었어. 이거 게임하더라고. 파티하드? 잠깐만. 지금은 검색 못하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잠깐만. 메모장에. 지금 밥 두 입 남았어. 치킨은 네 조각 남았고. 아. 핫이슈 끝났어요. 아 그니까 사람들 빠진다. 아니 오늘은 계속 매니저 하고 있어요. 예 투 팁이에요. 국, 원샵. 이렇게 먹으면 잠잠 안되는데. 살찌는데. 으흠. 이제 치킨 먹으면서 할 게요. 이 소리 진짜 크게 나온다 마이크가 잡음을 잘 잡는건지 그냥 후라이드 비비큐 치킨이야 어, 비비큐 황금올리브에요 지금 그래요? 나한테 매니저라고 있는데 내일은 인벌비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입으로 주문을 외워야 마법이 나가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할거에요 근데 그거 진짜, 진짜 멋있더라고 내 허벅지? 꿀벅지지 스칼렛아이미 리아에요 음, 라코님! 아, 뭔지 알아요? 인버비스 버투스 감사합니다 내가 롯데마트를 자꾸 오픈해주겠어 아, 찹찹거리니까 감사합니다, 자림님 맛있죠? 다리를 지금 하나 다 먹었어요 암 대박! 24시간 깨어있어요? 달키님 얼른 주무세요 얼른 주무세요 못망쳐 내가 할 소린 아니지만 네! 안녕, 동부하러서 프레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콜? 네, 떡 하려고 떡 이거 라코님도 하고 있어요 라코님도 하고 있으면 쪼인하자 아, 진짜 맛있다 아, 간만에 치킨 먹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네 혜정테이크 은혜 간장 떡볶이 콜 우연 슬림 기본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간만요 어우 뭐예요? 아, 간만요 아, 간만요 아, 간만요 아, 간만요 아, 간만요 그러면 보라 아, 간만요 아, 간만요 우니우님 리아요. 저 치킨 먹고 하고 있으니까 좀 단대 놀러 갔다 오셔도 돼요. 한 10분?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다 뺏긴 내가? 내가 어떻게 뺄게요? 수능을? 부산 이승원님 리아요. 걔는 대도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카메라 안 켜서 다행이다. 하다 일어났어요? 잘하셨어요. 아마 그거 지났을걸요? 그... 그... 기간을 뭐라 그러죠? 범죄에도 기간이 있는. 넘나 맛있는 것. 쉬워. 공수시후 지났을걸요? 아 근데 잠깐만. 내 동영상에 별풍선순 사람 자수종. 250 몇 개 들어가 있던데? 아 부모님은 그때 자수했고. 누구야? 19일로 늘어났어. 3일이면 지워재는데. 치킨 먹는 소리 나만 약이 들린... 어? 수... 네. 오니오님.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아니 나도 일상생활 불가능한데 저분 진짜 심할 것 같은데. 저 이번에 수능처야 프레니 응원해주세요. 미치겠다. 달키니. 열일곱이라고 할 땐 언제고? 어? 아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야하게 들릴 수 있지? 되게 특이하신데 저군? 오니오님. 근데 진짜... 어휴... 음? 설거지 운이라고? 야동 좀 작작 봐요. 오니오님. 야동 그만 봐. 어휴... 하버드 가는데 수능. 맛있다. 노관주님 안녕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윙쓰님 안녕하세요. 계속 말하면 강태 나간다고? 강태 기준은 매니저들이 알아서 해요. 달키니 미치겠다 진짜. 나 동경하시 게임인 줄 알고 동경하시 게임인 줄 알고 계속 이즈레님한테 쫄랐는데. 그냥 야한 거더라고요. 진짜? 동쿄와 북음이 뭔지 몰라. 그리고 내 BJ 인생 쪽낼 순 없지. 진짜? 진짜? 아 근데 가사도 그거 문제돼요. 진짜? 딱. 음.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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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가 폐왕 세계 패기를 보여주지. 다들 쭈깍해 쭈가. 섹. 엔터 소속이요? 아니요 저 그런 주제가 못돼가지고요 콘스탄티노님 리아요 제 키를 까먹었는데 에이 네 나 혼자야 이방에 힝 혼자라니 아 그래요? 프레님들 이상생산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싸워야 재밌는데 이래야 되는데 멀티플레이예요 네 근데 이거 다! 리즈메 아 나도 나 싸우고 싶은데 로컬로 해야 되나? 서바이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온라인 잠깐만요 다시 세팅 플레이어 파운드 서버 파운드 플라우처 서치 서치 와 좋아스 진짜? 탈모? 나 쏘는 거야 지금? 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 디스커넥티드라고? 다시 들어가야 돼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이런 건 제가 어젠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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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그놈님 미아요 야 얍 얍 얍 얍 여러분 저는 아까 보셨죠? 숟가락 사위 이분들의 게임이 끝나면 저 들어가요 헐 프랜니의 내면에 자 뭐라고요 빨리 끝내라 누나 들어간다 형 간다 목 닦고 기다려라 SH님 리아요 얘들리 얍! 얍! 녹색 탈락 얍! 아이돌줄님 안녕하세요 홍삼 좀 먹여주고 싶네 난 되게 격하게 잘하죠 스카이밥블럽님 윈스 윈! 어! PC님 저분 또 만났네 어제 만난 사람인데 천상의 핑크님 리아요 다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방송은 고정게임 오락실게임 스팀게임 쯔크룸게임 모바일게임 공포게임 등등 그리고 먹방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면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어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우님 주무세요 코포더 꼬치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거시긴 한데 미샤라님 안녕하세요 호 오니오님 리아요 로딩 넥스트 맵 왜 이렇게 맵 로딩이 늦지 예아 네 부우님 오늘 받을게요 아 나 여기 짱 못하는데 여기 가운데 이게 나요 예이게 나야 이게 나 야 에이씨 다 꺼져 다 꺼지러구 야 꺼져 꺼져 꺼지러 야 어이씨 야 잇 잇 안돼 안돼 야 끊지마 끊지마 안돼 안돼 난 죽을 수 없어 이씨 니네 니네 다 꺼져 야! 머리..야! 머리 안나? 야! 머리 안나? 야! 야 너 죽을래? 머리 안나? 잇씨! 잇씨! 안 돼! 떨어질 순 없어! 안 돼! 살려주세요! 저기 아무도 안계신가요? 윈! 내가 이겼어! 내가 1등 이곳.. 세레머니죠? 사운드가 좀 작나? 웃겨요? 다행이다 파이트! 야! 너 새끼리 열심히 싸워! 야! 잠깐만! 꺼져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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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도망갈거야! 야야야야! 저리가! 난! 너희들과 같이 말해석걸래! 왜 이리 아닌데! 안 돼! 안 돼! 안 돼! 1바로 죽을 순 없어! 만세!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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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안 돼! 안 돼! 거긴! 아 나 여기에 떨어지면 못올라와요! 야 뚜깍 패버려 야 야 너 지금 뭐하냐니 야 어딜 잡냐 작작패 전이를 잃었잖아 밀어버려 좋았어 어디가 작작패 빡쳐도 오니오니리아요 얘네 지하철에 맞아가지고 기절했어 둘다 누가 먼저 일어날것인가 좋았어 야 끝내 끝내라고 체유루마니마니하세요 던져 야 던져버려 뭐해 게임은 낭패다 뭐하니 빡쳤다 계속 때린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이 예능을 모르네 아 근데 내가 못하는 맵이 있어요 자동차 맵 자동차 맵을 내가 진짜 못해 은호님 안녕하세요 어 나 7등이야 아아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됐다 됐다 난 난 할 수 있어 야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안 돼 이렇게 돼요 아니야 자살한거 아니야 난 살고 싶었어 왜 게임 오버야 자 좋았어 3,2,1 파이트 꺼져 어딜 만져 변태가 어 야 한 명 갈려 죽었죠 야 꺼져 꺼지라고 야 어딜 만져 어딜 만져 변태가 어딜 만져 야 꺼져 꺼지라고 야 머리채 잡지마라 죽는다 이씨 야 오케이 너 일로와 야 일로와 너 일로와 아 이씨 야 아 아 으응 안녕 나 나갈거야 나갈거야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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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포네티앙이 어디도 그렇고 잔인하다니 흔히 하다니 어 이거 좀 비싸요 나 큰 맘 먹고 샀잖아 카드값 리셋돼서 아니야 난 열심히 살고 싶었어 혹시 아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작아보이진 않죠? 야 야 가면 옥채에 손을 대? 야 뒤졌어 좋아쓰 하하핰 야 나와 이씨 뒤질래? 어 나 기절했다 잘못했어요 야 일어나 스탠더 스탠더 방했죠? 아파치TV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기절해서 그냥 떨어졌어 하하 야 빨리 승부 내라 야 야아아아아아 목소리 순간 오리신줄 알았다 에 저 그런 소리 잘내요 돼지소리 오리소리 막 이런거 아 아 근데 하나는 내가 하하 흠 네 돼지소리 네 나중에 떨은 사람이 이겨요 하하 다 커져 다 커져 난 너희들과 말도 섞지 않겠어 도망갈거야 오지마 따 웃어 웃어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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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지라고! 나 기절했어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죄..죄..죄..죄..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아 근데 이거 랜덤으로 해도 재밌어요 썸빵이..안녕하세요 야 잡지마! 잡지마! 어딜..야.. 너..어딜가.. 안돼! 어..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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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얘 나 살았어 이야 아싸 사육나라 잘가..예 знаем 어 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가? 아닌데.. 아..아 꺼져! 꺼지라고! 어딜 잡아에 변태야 어딜 잡아 꺼져 꺼져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야이씨 야이씨 아니야 오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 잠깐만 잠깐만요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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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지 아 그래도 똑같아야지 어부지리 그쵸 어부지리가 좀 많죠 웃기죠 이거 토요일날 본격적으로 할거 야이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이 맵 못하는데 나와 비켜 비켜 아아아아악 아냐아아아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꼴찌야 또 광속 탈락 점프돼요 스페이스바가 점프에요 아 근데 저거 점프가 안될수도 있는데 난 저 뒤에 트럭에 들어갈라고 저기 들어가면 이기거든요 무조건 아.. 웃겨 진짜 웃기죠 오빠들 어디가 오지마 오지마 예민하이아 오지말라고 예야 잡고 뛰고 잡고 잠깐만 예야 잡고 얘대로 잡아 야 한 손 어쩌냐 오른손 오른손 잡아 뛰어 올라가 아니야 야이씨 야 이 예민하이야 어 나 기절했어 오빠 아니야 아니야 오빠 이런거 아니야 이러는거 아니야 야이 그게 야이 닭대가리야 닭대가리야 어딜 여우한테 개기고 난리야 야 이 닭대가리야 일로와 너 뒤졌어 야 얘 닭대가리야 야 죽었어 너 일로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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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이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정 야이씨 에미나이야 간나 내가 치킨으로 만들어버리겠어 제목에 써있어요 갱비스트 아냐 나 여우야 연마 이?", 윤 에미나 suit od f 이 아 레 см 아니요. 대반에도 하죠. 중국애네. 왠이에. 자폭을 너무 잘하셔요. 1일차야. 오늘 새벽에 샀어. 이해 좀 해줘요. 이게 근데 조금 오류가 좀 잘나. 아니야. 야 치킨. 너 자꾸 왜 날 좋아해. 이러지마. 아니야. 오지마. 자림스님이래요. 예스. 예스. 예아. 애들 제부분 자살했다. 너도 가자. 황천길. 잠깐만. 여기 뭐 없어? 너네 뭐해? 야. 나. 야. 야. 난. 난 왜요? 잠깐만. 야. 일어나. 스탠드업. 오케이. 도망갈 거야. 나 찾을 수 없겠지. 이거 계속 돌아가다니면서 그래서 그래요. 난 여기서 있을 거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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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 스탠드옵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유러닝킹 비슷해요 필링 러브 세븐님 이프로틱님 안녕하세요 데인 위아요 뭐지? 열심히 자살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공룡 귀여워요 네 숨어있다 걸렸어요 쟤 왜 자살하니? 고전 RPG 게임님 리아요 올라오는거 되게 힘들어 곰과 닭의 대결이다 치킨이 이기냐 곰탕이 이기냐 머리채 잡았어 부산이 소모님 리아요 어 기절 야 이때야 틀어 올 올 올 야 뚜껏 빼버려 빼버려 덮 덮 덮 덮 얍 뭐해 예야 예야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대박 지하철이 안왔어 덮 덮 야 예 야이씨 개똥개야 치킨이냐 곰이냐 잉 뚜시뚜시 뚜시 야이씨 덮 덮 덮 이겼쩡 스팀 봉봉님 안녕하세요 스팀 봉봉님 안녕하세요 떱 예야 오 웨이브춤 되게 잘춘다 예야 근데 지하철이 안와 일어나면 다시 시작인데 권 두 태 권 우우 예야 어 마카레나? 마카레나 라인아워죠? 여기서 기오미스왈림 안녕하세요 기오미스왈림 안녕하세요 한글탱기님 안녕하세요 에픽이 뭐예요?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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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안 돼 아앙 아앙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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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재밌으면 다행이다. 나도 재밌어 사실 이거. 아 어제 밤에 너무 우스워가지고 울었다니까? 웃다가. 그러니까 일상생각 못하시는 분 저기 또 있네. 야 이 치킨 꺼져나. 아이씨. 내래. 아까 복수로 해. 돈 맞아서. 아시는 꼴바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긴 줄 알고 슬퍼. 개판이다 진짜. 개판 없는 적이야. 야아아앙. 어 곰 아직 살았어. 곰 아직 살았어.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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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았어. 대박이다. 살았어. 슝이님 안녕하세요. 아 나 또 꼴찌야. 아아아알. 얘 또 알몸이야. 한명은. 아 아 아... 엑 Car Betty 나도, 나도 벽타기. 만세이 예야 잡아 왜 한손은 안잡아? 야 왜 안잡아 오른손 잡으라고 잡아 양손 잡으라고 잉 잡고 예 잡아 점프 또 잡아 아 왜 오른손 잘 안되니? 어 잠깐만 나 오른손 키가 안먹어 큰일났다 키 망가졌다 한손 키밖에 안먹어 야 꺼져 치킨 꺼져봐 야 나 오른손이 안된다고 야 야 꺼져봐 오른손 안된다고 오른손 아작났다고 야 오른손 아작났다고 아작났다고 오른손 안된다고 이 개똥개야 아 기절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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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점이 안되지? 어 되는데 이거? 잠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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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죽었다 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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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카츄끼리 좀 잘 지내보지 않을래? 야 너 근데 왜 오른손을 못써? 여야 여야 얘 여유 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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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와 유해 이뻔 여유 이거 안되라 왼손 왼손대고 오른손이 안 돼 어딜 만져 이게 어 잘가 그니까 오른팔이 이상한데 키가 안 막히나 예 어? 된다? 잠깐 태! 야 오른손 왼손 되는데 오른손 아니 아니 같은거야 팔차기 팔차기 안죽니? 잘가 아아악 태! 잠깐만 오른손이 안 돼 키 바뀌었니? 타카님 아니 어? 아까 계셨나? 계속? 잠깐만요 아니야 다른 키가 아니라 이게 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되지? 여러분 죄송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본래 실력을 반려할 수가 없잖아 이게 왼손이구요 이게 오른손이예요 이게 오른손이예요 아니야 키를 봤어 왼손 오른손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지금 안먹히는거야 야이씨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 아... 키보드 왜 안돼? 어 아! 아! 잠깐만요! 오라버니! 내가 잘못됐어요! 안 돼잉! 우리 하이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왼손만 쓰면 안 되는게 애를 들어서 만세해서 갖다 버려야되요 잠깐만 세팅이 이상한건가 지금? 게임 게임 오리오 백 세팅 멀티 플레이어 인바이트 플레이어도 아니고 어! 오른손이 안 돼서 다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게임 한번만 끄고 다시 해볼게요 페이트 메뉴 이거 봐! 이게 오른손 이게 왼손이라니까? 잠깐만 이걸 끄고 다시 켜야겠어 플레이스트키 온라인 에이 이거 그래픽이 좋진 않아서 아 아 네 친구랑 하면 신고한가 할 줄 모르겠죠? 자 저렇게 들어서 저렇게 옴처럼 들어서 갖다 버려야되는건데 제가 지금 오른손이 안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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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올 야야야 나 키보드 진짜 사야겠다 아 어디서 하지? 기궁자님 안녕하세요 기궁자님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많아요 좀 이딴 보여 드릴께요 아 저 사람도 오른손 안돼요? 시참하면 우정파..아냐 그니까 BJ분들끼리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개재미있었어 야 너나 쳐냐?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저 캐릭터도 오른손 안돼? 되네 아 깔아도? 근데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해도 재밌어요 와 근데 승부 진짜 안난다 얘네 분홍색..아 쟤도 오른손 못써요? 어.. 그니까 뭔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건데? 이거 자체가 약간 캐릭터가 좀 약간 버그.. 있는거고 이게 버그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요 아니 죽음..아 저거 로그아웃 했을 수도 있어요 저거.. 저렇게 오래 눕지 않아 눈을 떠야되는데 눈을 안떠 저거.. 저거 로그아웃 한거야 저거는 저거 로그아웃 한거야 저거는 베이앤님 리아야 야 야 그만 패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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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밀어 궁디를 쾅 밀어버려 추차 빠리야 아 저거 근데 은근히 힘들어요 야 빨리 끝내 야 빨리 끝내 아 초본가보다 쟤 저거 이긴거 아닌데 그니까 이.. 얘 보라가 좀 할줄 아네 왜 돌아갈줄 알아 어 오른쪽 왼쪽 다 되는데 쟤도? 갑자기? 저 안경쓰는 초보야 딱봐도 어! 살아나.. 대박 뭐야? 대박 요새 기.. 여태 기절한척 한거야?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거부지리 쩔 여옵 여옵 다 나갔네? 너무 오래걸면 이렇게 다 나갔는데 와우 이거 뭐야? 내 앞에 있는 애? 잠깐만 나 왜 색깔 바뀌었어? 나 왜 레드지? 나 왜 레드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어언 꺼져 야 어? 저 씨끼가.. 왜 나를 때렸어? 어 아아 아아아 venom 아 어 이제 오른손 된다 아 오케이 아 살았어 예예예예엑 살았소오옹 와 얘네 난리치서니… 지네끼리 다 죽였네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어 얘 기절했다 죽여야겠다 야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지금 나를 할 때가 아닐텐데 잠깐만요 나를 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우 î hydro 쟤도 빠다 죽는다 어부지리 쩔죠 그럼 보통 민트로 되는데 아 나는 빨강 싫은데 어이가 없어 누워있는 애한테 죽었어 진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죽었죠? 이건 아마 토요일날 또 할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다시 갈가리 맵으로 돌아오면 방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컴님 안녕하세요 예아 예아 잠깐 오른손 왼손 아 이게 왼손이지 왼손 오른손 예아 체크기 라아웃 유우 야항 얍 얍 야 어쭈 날 쳤어? 에이씨 야이씨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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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절 야 야 너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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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잠깐만 일로 가 야 잠깐만 나 기절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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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안 돼 야이 어 나 살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널리 났죠? 기절했어 아직 살았는데 대박 제 머리 꼈어 저기 어떡해 안녕 기절한 사이 이겼어 아 진짜 안되겠다 높자 죽을 순 없어 죽지 않을거야 잠깐만 나 지금 어쩌고 있는거야? 나 지금 뭐야? 나 지금 어쩌고 있죠? 몸이 박힌건가요? 잠깐만요 난 뭐나요? 난 뭐죠 이거? 잠깐만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 안에 있으면 보여요 살려줘요 꺼내주세요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좀 누가 날 당겨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루하지만 나 좀 살려줘 바둥바둥 잠깐만요 깽빛이 갱비스트 라는 게임이요 나 좀 살려줘 나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나 나 나 나 나 머리 맞았어? 기절 저기 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데 미안한데 죽어주면 안될까? 아! 아 내 머리 죄송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차라리 죽여줘 아파! 나 중간에 나가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어 나 이겼어 아 트럭 안에 있어요 하나는 이건 강제 승리다 강제 승리 전주 몇주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번에 만세가 되나 모르겠어 만세 한번 해봐야지 세! 여! 아! 아! 싫어! 꺼져! 같이 죽었어 재앙님 안녕하세요 머리채 잡고 잡았죠 와우 좋아쓰 아... 나 뻗어있는 모습을 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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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떨어뜨리려고 한 적 없어요 나는 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얼! 던져! 얍! 못 던졌네 한 손 붙었다 한 손 놔야되는데 오른손을 양쪽 다 저렇게 쥐고 있으니까 그런건데 트리폴리움님 안녕하세요 덥! 어 한사람 나갔다 파란여우 나갔다 자동차 헹 이제 아마 곤돌라 맵 다음에 갈갈이 맵이겠네요 아니네? 갈갈이네? 예! 마지막 맵 예! 대여 태 권 도 야이씨 잡았냐? 머리 잡았냐? 안돼 야 나 이거 마지막 배비야 방종할 순 없어 벌써 방종할 순 없어 좋았어 너네 둘이 싸워 어 치킨이네 오케이 잘가요 제 꼴이 걸렸어 뭐해? 뭐 다 죽었어? 야 어 미안 야 너 고의 아니야 꺼져 꺼져 안돼 안 돼 나 그걸로 안 가 안 가 안 갈 거야 나와 나와 다 꺼져 마 밀지마 밀지마 아 이겼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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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خ 쿵크가 뭐예요? 쿵크? 어부질이 아니거든요. 실력이거든요. 나도 몰라.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현성님 리아예요. 일단 꺼야지.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방종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부님 주무시라고 하셨네. 맞다. 얀런.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